오늘은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당신을 가난으로 세뇌시키는 여섯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부의 추월차선으로 유명한 엠제이 드마커가 쓴 책이고요. 부의 추월차선의 후속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표지에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의 추월차선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가난으로 이끄는 여러분들을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주변의 여섯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자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을 파종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파종자들. 파종한다고 하죠. 뭘 심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뭘 심느냐. 신조를 파종하고 파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파종자들은 재교육을 하고요. 논쟁 자체를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의 가치도를 만들어요. 다른 생각들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엠제이 드마커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파종자들이 하는 재교육은 논리적 오류나 사실보다는 공포에 기초한 주장을 이용한 표현한 연구 논문이나 기사, 일회적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것도 많잖아요. 굉장히 편한된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일종의 너무 극단된 주당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파종자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나는 부자가 못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종자들은 주로 권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신뢰도 있고요. 굉장히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파종자들이 누구냐? 부모라든지 스승이라는 사람입니다. 스승이라고 하면 선생님도 될 수 있고요. 네,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가난으로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살아온, 그들이 배운 대로 알려주는 거긴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들을 기존 틀에 맞추어 들어가도록 그리고 정상이라는 이름? 그게 정말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정상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잘못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 부모나 스승이 일부러 여러분들을 망치라고 여러분들 안되라고 그렇게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건 아니고 부모나 스승마저도 그들도 잘못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죠.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좀비물, K-좀비물 보면 가까운 사람들을 잘 보살피다가 그들이 좀비가 돼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까운 나를 좀비로 만들겠다는 생각도 없이 본인은 이미 좀비가 되었기 때문에 물어가지고 좀비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거랑 마치 비슷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교육 아래에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산면이 험악한 산으로 둘러싸이는 작은 해변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에 다 바다밖에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차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지도자들이 억압적인 태도로 일주일에 6일 그리고 하루에 16시간 동안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세상은 다 이렇게 주 6일째고 16시간씩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여기에 반발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마을 지도자들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하루 16시간씩 6일 동안 일하는 걸 착취해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정부 주도 교육으로 이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주도 교육에서는 사람은 주 6일 동안 일을 해야 되고 하루 16시간 동안 노동을 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교육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또 마을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잘못된 줄도 모르고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을 지도자들이 단순히 그런 거에만 국한돼서 노동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사상도 가르치는다는 거죠. 지구는 편평하다. 그리고 멀리 항해하는 일은 위험천만하다. 지구는 편평하고 멀리 항해하는 일은 위험천만하다는 교육을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야 우리 마을 밖에 나가면 위험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지구는 편평하기 때문에 남 떨어져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마을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정말 주 6일 16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의 소식이나 다른 나라의 살아야들을 접할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외곽에 살고 있는 젊은 뱃사람들이 지구는 둥글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나가보니까 지구에 남 떨어져 없던데? 지구는 둥글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지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이 났죠. 왜? 자신들이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주입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뱃사람들이 일부 젊은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갔다 와가지고 정말 진실을 알리거든요. 야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가면 낭 떨어져 떨어지지 않아.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어. 그 나라들은 주 2일 동안 일을 안 해. 하루에 16시간 일을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진실을 전파하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 진실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자신의 그런 통제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언론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의 방송국 마을의 신문사들을 이용해서 그 뱃사람들을 정신당한 사람으로 그 소식들을 가짜뉴스로 매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언론에서 그것들이 가짜뉴스다. 이 뱃사람들은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었다.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신당한 사람으로 몰아가니까 뱃사람들은 더 이상 아니 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뱃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 마을 사람들은 주 6일 16시간씩 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일을 열심히 해서 결과적으로는 마을 지도자들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시스템에 동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MJ 드마커 말하는 파종자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파종자들이 굉장히 가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가족 그리고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인생이 엉망이니까 내가 이렇게 주 5일 주 6일 동안 엄청 노력하고 엄청 고생해서 200만원밖에 못 버니까 너도 그래야 돼 너도 부자가 될 수 없어 왜?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가 뭔데 부자가 되려고 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에게 말해보세요 한번 나는 200억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은 무슨 헛소리하고 있냐고 이럴 거예요. 왜? 자신들이 못 버니까 자신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각인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시작되고요 친구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에게 최선인 것을 권하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의도를 갖고 나쁜 의도를 갖고 여러분을 망치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들도 이미 그렇게 세뇌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속 그런 잘못된 익렴과 잘못된 신념을 계속 전파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러니까 너의 인생도 이래야 돼 라는 내가 200억을 못 버니까 너도 못 벌어야 돼 라는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의시키고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들의 눈 부모나 친구들의 눈에 최선인 것은 정상적이고 안전한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행운하만이 람보르기인들이 가질 수 있어 좋은 성적을 받아야 좋은 데가 가고 그래야 좋은 시장에 취직할 수 있어 이런 신념과 이념들이 전파하죠. 당장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대기업 이런 데 다니고 있다 해볼게요. 그런 분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나 회사 그만둘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다 뜯어 말릴 겁니다. 왜? 그들의 눈에 최선인 것은 정상적이고 안전한 것이 최선입니까? 공무원하고 대기업은 안정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여러분들에게 안 맞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고려하지 않는 거죠. 또 교육이 있습니다. 그 파종자들에게는 부모나 친구 말고도 교육이 교육이 있어요. 교육은 이렇게 얘기해요. 줄 서고 손 들고 시키는 대로 해. 학교에서 실패 나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던 걸 생각해 보세요. 실수하지 마라. 잘못하지 마라. 여러분들 어떤 걸 도전했을 때 격려받았습니까?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대부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남을 받았죠. 꾸중을 들었죠. 그것들이 다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전적이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학교 교육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에 실패하면 혼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6년 12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래는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곳에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12년 동안 그렇게 잘못된 교육을 사람들은 도전을 꺼리게 되고 도전하면 혼나고 도전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파종자들 여섯 무리들 중 하나인데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라. 행복 성공 또는 성취는 여러분의 신용카드를 긋는 순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게 뭐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는 돈을 쓸 자격이 있다. 돈을 써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소비를 촉진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되고 왜? 여러분은 돈을 쓰니까. 그럼 그 쓰는 돈이 기업에게는 수입이 되고 여러분에게 지출이 되니까 기업들은 점점 부자되고 여러분이 점점 가난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금융 금융기관에서도 여러분들의 부자되는 걸 맡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뢰에서는 안 될 자들을 신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뢰에서는 안 될 자들을 신뢰하라. 금융기의 파정자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관리해주고 그 대가로 두둑한 수수료들을 챙깁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여러분들에 대한 신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놓고 이제 내 전문가들이 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 금융기 종사자들 역시 수없이 많은 우리들 같은 사람들 중 한 명이고 단지 그 회사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니까 아 금융기 전문가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내 전 재산을 다 줘버리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부자냐 정말 돈을 잘 관리해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돈을 그렇게 유치하고 운영함으로써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과 행동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에서는 안된 사람들은 신뢰하면 안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금융기사람들을 전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투자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때만이 비로소 온전히 내 돈을 안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 맡겨서 여기 유명한 데야 라고 맡기시면 여러분들의 돈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입니다. 이번에 정부. 정부는 어린이처럼 사는 어른들을 위한 산타클로스라고 MJ 드마커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정부가 우리들을 위해 정책을 펼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회나 해외 서양 같은 얘기예요. 국회라든지 정부 기관에 가보면 로비스트들이 제각각 미는 특권을 위해서 연평균 30억 달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정책 자체가 서민들 서민들 우리들을 위한 정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들을 만들고 그렇게 설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학 학위에 거금을 지출하고 30년짜리 주택 문자를 받고 필요 없는 것들을 사들릴 때 정부는 어떻게 되죠? 돈을 벌게 됩니다. 왜? 대학 학위에 쓰는 돈들 그리고 주택에 쓰는 돈들 필요 없는 것 사들리는데 쓰는 돈들 이런 것 전부 다 세금이 붙게 되죠. 세금을 붙는다는 건 뭐죠? 정부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큰 설계를 짜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30년짜리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30년짜리 주택융자는 여러분들이 평생 일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인 거고 그 시스템 하에서 정부는 계속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정부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나를 위한 정책을 펼칠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M.J. 스마코는 어린이처럼 사는 어른들을 위한 산타클로스라고 정부를 이제 정의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입니다. 언론 언론은 우리는 우리의 주관성 안에서 객관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수용 가능한 스펙트럼은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그 안에서 논쟁이 가능하도록 프레임을 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조선일보든 KBS든 SBS든 한겨레든 각각의 대표로 하는 그런 색깔들이 있잖아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보수 쪽이고 한겨레나 경영은 진보 쪽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짜여진 그들의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기사를 읽는 동안 그것은 그들이 쓴 기사를 읽는다는 것은 그들의 진실 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늘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론 기사를 대할 때는 여기에 객관적 진실이 있을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언론사의 입장 그 언론사의 주장에 이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도록 이미 짜여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사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죠? 기사 자체를 진실 추구라고 진리 추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조선일보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구나. 한겨레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구나. KBS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구나. MBC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구나라고 각각 그 언론사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기사를 읽으신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짜뉴스 혹은 그 언론사가 짜맞춰 놓은 그 프레임에 속지 않고 내가 내 시선을 지켜가면서 진리 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 주변의 파종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파종자가 부모님인지 친구인지 근육기관인지 뭐 아니면 언론기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종자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진실 진리를 추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세계관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대로 철학대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내 주변의 파종자가 누군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 누군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J 드마코의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당신을 강한으로 세뇌시키는 여성무리들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